2016 월드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혹시 방금 저희가 불렀던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다들? 느껴지게 하! 우아하게 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곡 소개해보시면 사나씨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노래는 저희 수록곡인 가씨에서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